새로운 대구시청을 어느 곳에 지우면 좋을지 시민들에게 묻는 용역조사를 대구시와 유치하려는 구군청에서 제각각하고 있습니다. 결과는 아니나 다를까 용역을 준 지자체 입맛에 맞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미 정해진 답을 묻는 이른바 답정너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, 왜 이런 조사에 아까운 세금 수천만 원을 낭비하는 걸까요?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구 중구청이 발주한 시청사 현 위치 건립 용역입니다. 현 위치와 옛 경북도청, 두류정수장을 접근성과 적합성, 지역상징성과 균형발전성 등의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더니 현 위치가 84.6점으로 1등으로 나왔습니다. 시청을 옮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다음은 대구 북구청의 용역 결과입니다. 중구와 비슷한 기준으로 따졌을 때 옛 경북도청 자리가 86점으로 1위, 현대구시청과 두류정수장, LH분양홍보관 순입니다. 달서구청의 용역에서는 두류정수장이 78점으로 1위가 나왔고, 옛 경북도청과 현대구시청, 달성군 화원 순으로 평가됐습니다. 비슷한 기준으로 평가했지만 용역을 맡긴 구청의 의도대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. 설문조사는 어떨까? 북구청이 대구 시민 500명에게 한 설문조사에서 옛 경북도청터로 시청을 옮겨야 한다는 응답이 43%로 1위였습니다. 하지만 달서구청이 시민 660여 명에게한 설문조사 결과는 두류정수장으로 옮겨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. 이런 용역조사에 중구와 북구, 달서구와 달성구는 1780만원에서 1980만원까지 썼습니다. 2천만원이 넘으면 수위계약을 할 수 없어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쓴 건데요. 결국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해 8천만원 가까이 세금을 지출했습니다. 빨리 용역을 한다는 측면과 하나 또 수위계약을 계약한다는 얘기는 용역하는 업체를 자기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측면이 아마 같이 그렇게 고르던 것 같습니다. 대구시 역시 지난 2006년과 2010년 모두 1억 원을 넘게 들여 대구시청사 걸림 용역을 한 데 이어 최근 3억 원을 들여 새로운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.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.